비닐주스 우물물이나 날음식을 그대로 먹으면 장질부서나 코레라에 걸리기 쉽습니다. 따라서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첫째로 음식은 정결하고 깨끗한 차림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. 둘째로 음식물이 상하지 않도록 포장을 한다든가 또는 냉장고를 이용해서 잘 보관하도록 해야겠습니다. 셋째로 시중에서 청량음료나 과자류 그리고 통조림 등 식품을 살 때는 보건당국의 허가품인가를 확인해야겠습니다. 그리고 가정에서 쓰고 있는 행주는 잘 빨아서 햇볕에 말립시다. 음식물은 되도록 익혀 먹고 물은 끓였다가 마시도록 합시다. 밥상은 반드시 상보를 덮어놓고 외출했다 돌아왔을 때는 반드시 손발을 씻도록 합시다. 고마워